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선배의 하루 속 이야기를 함께 보아요. 송가인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우리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고 그녀의 음악은 우리가 그녀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6월 네티즌 어워즈 음반 대상에서 송가인은 연가로 5,443표 8.8%를 얻어서 세 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강영호 BEFRE 6,514 득표 10.5% 장민호 ETERNAL 6,475 득표 10.4% 박창근 Rayborn 5,015 득표 8.1%와의 경쟁이 격렬했지만 송가인은 그녀의 뛰어난 노래력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이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도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의 노력과 헌신의 증거이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선물하고 그녀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에게 우리의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송가인, 너를 응원해. 내 음악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의 노래를 사랑하고 너의 성공을 축하한다. 항상 그런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오늘의 현장 리포터 영상을 마칩니다.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